돌리와 친구들 으앗 으하 으으으으으으 으으 liberal 슬프들аю 슬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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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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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 와 와 아 와 와 흠 흠 흥 흠 아랑아 아아아 으음 음 아아아 아유 하하하하하 으악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! 음 안 와 와 아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어? 어? 여야. 산타 할아버지 안녕 얘들아 크리스마스 선물 주세요 너희들 착한 일 많이 했니 그럼요 호호호 산타 할아버지 안녕 얘들아 크리스마스 선물 주세요 너희들 착한 일 많이 했니 그럼요 호호호 산타 할아버지 안녕 얘들아 크리스마스 선물 주세요 너희들 착한 일 많이 했니 그럼요 호호호 무서워 거기 누구 있나요? 좀비인가봐요 아직 거기 있어 토미 토미 가서 확인해봐 나 무서워 토미가 말했어요 내가 갈게 돌리가 맘먹었어요 아무도 없네 그럼요 소리가 또 들리네요 소리가 또 들리네요 아니 이런 해골 괴물이에요 자니 바로 너였니 자니 바로 너였니 받아라 자니 에잉 해골이 어디갔지 해골이 어디갔지 이런 안 돼 바로 뒤를 봐 달려 우리 토미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나봐요 우린 이제 괴물을 물리칠 수 있어 토미가 말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도또 도구야 doc notion 도또 도구야 문 앞에 누구야 송구니가 커 발톱이 델그럽고 털이 덥세럽게 아! 늑대야! 아! 또또 누구야 다가 말해줘 또또 누구야 문 앞에 누구야 코가 뭉뚝해 지느러미가 날카롭고 이빨도 아! 상어잖아! 아! 또또 누구야 봐봐 말해줘 또또 누구야 문 앞에 누구야 머리가 커 이빨 날카롭고 손이 작아 아! 티렉스잖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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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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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지아야 충치들이 있어 지아 구석구석 매일매일 닦으렴 이젠 안 무서워 훨씬 기분 좋아 도와줘서 고마워 하나도 안 무서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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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어? 포올 하고 있어요. 음 으 얌 으 으 음 으 으 우 e ky anh 또 어? 음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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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сти ! 음! 어? 어? 으! 응? 어?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? 난 돌리라고 해. 이건 내 요리 블로그야. 오늘 우리는 팬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. 반죽을 잘 저어주세요. 다미, 여기서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니? 계속 진행합시다. 자, 이제 반죽을 후라이팬에 부어야 해요. 다미, 또 방해하지 좀 마. 저리, 가! 돌리가 말했어요. 하지만 토미는 장난을 치면서 놀고 싶었어요. 음악을 들으며 요리하는 건 참 좋아. 자, 니가 뭘 하고 있는지 어디 한번 볼까나? 과일 스무디를 먹으려고 하는구나. 우선 당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프로콜리 그리고 사과 그 다음에는 토마토 마지막으로 파인애플 아저씨 어떤 스무디가 제일 맛있을까? 당근이 제일! 야, 반다! 뭐 하는 거니? 다시 돌려줘. 판다가 어디 갔지? 드래곤 키드, 판다가 어디 가는 줄 아니? 어디 보자. 드래곤이 말했어요. 저기 있네. 사라졌어요. 혹시 여기에 있나? 바니론, 유령이에요. 바니론, 유령이에요. 여기 있나봐요. 그래요. 판다는 바로 바니론, 유령이에요. 여기 있나봐요. 그래요. 판다는 바로 판단 봐주세요. 혹시 아멘 카페 아 아 음 어, 와봐, 와봐! དྷད clot rules with stuff Dang ཚィན ཚོ Tracy ཚོ ཚོ ido mij ཚོ ཚོ ཕོ ཚ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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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ཚ ཚོ 깜짝깜짝 아! 아! 으이홉!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험 pret객 dat 뭐...? 도리와 반다는 아주 빠르게 가고 있었어요 존이는 큰 소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너네 스쿠터 나에게 줘! 조니가 말했어요 돌리와 판다는 속상했어요 더 시끄러워졌어요 스케이트는 안 돼! 조니가 말했어요 나에게 줘! 그리고 이건 뭐야? 조니에게 한 수 가르쳐야겠는 걸 판다가 말했어요 얼른 얼른 뛰어! 아니, 이런! 조니는 그들을 따라갔어요 고슴도치 자동차가 쫓아가기에 최고네요 우리 아저씨 조심! 고슴도치가 차에 기름 넣는 것을 깜빡했나 봐요 그렇죠 경찰을 쫓아가는 게 장난이 아니죠 어디 한번 도망가 볼까요? 판다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조니는 아주 얕게 자는 담버릇이 있거든요 보아하니 토미가 아이디어가 있네요 이제 더 이상 안 쫓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친구들을 빨리 찾아야 해요 혹시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말이죠 드디어 돌리와 친구들은 안전했답니다 은 아저씨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